안녕하세요 서비스킴입니다. 오늘은 중고 키보드를 샀을 때 테스트해볼 것들과 중고 키보드 샀을 때 키캡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뭐 사장님께 제 키보드를 맡기고 갔었는데 그 키보드가 안타깝게 분실이 되어서 동일한 제품으로 최근에 이제 중고로 아 제 키보드 이 키보드를 새 거로 구할 수가 없어서 중고로 대신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중고 파셨던 분이 굉장히 잘 만나서 제가 일단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하자가 없고 굉장히 맘에 들고 풀박스 상품으로 잘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더키샤인 RGB5인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로 사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구성품입니다. 제일 먼저 구성품을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일반적으로 가격 차이가 커서 더 저렴한 것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풀박스를 선호하실 거예요. 풀박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박스가 들어있지 않아도 그것은 명백하게 사기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풀박스라고 하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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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은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고 판매 게시글에 스샷을 미리 찍어 놓으시고 그 사진에 있었던 품목이 하나라도 빠지고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 혐의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제일 먼저 구성품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키보드 중고 구매를 하셨을 때 확인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키보드 같은 경우는 모든 키를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고 일단 제일 먼저 눌러보시면서 동일 키압인지 동일한 소리가 나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분해되어 있는 대키보드인데요. 제가 아주 굉장히 더러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중고로 지인분께 받게 됐는데 보시면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키보드는 어떤 키는 찰칵찰칵 소리가 나고 어떤 키는 굉장히 멍멍한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이런 게 아마 원품의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멍멍한 소리가 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콜라나 커피 등을 흘린 제품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축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끈적끈적해져서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또 방금 전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찾아내기 위함이지만 냄새를 맡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냄새를 왜 맡아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물 냄새가 나는 키보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행주 같은 행주 빨고 안 말린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금세 나는 키보드는 100% 물을 흘린 겁니다. 물을 흘리고 키캡 다 뽑아놓고 말리면은 엥간하면 키보드가 자작작작동을 해요. 바로 뽑고 물을 뿌리고 물을 엎질렀는데 키보드를 바로 뽑고 바로 건조를 시키면 엥간하면 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안에서는 아마 불식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키보드를 구매하시지 않으시자면 물 냄새 혹은 음료가 스며들지 않는지 음료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키보드들 키가 실제로 입력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영상캡쳐를 통해서 같이 영상에 첨부해드리기로 하고 이제 키캡을 변경하는 법부터 먼저 이제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키 샤인5RGB의 순정 키캡입니다. 순정 키캡인데 판매자분께서도 굉장히 이제 그분도 이제 감성을 추구하셨던 분인지 볼텍스 키캡으로 변경을 해서 주셨어요. 순정 키캡도 받고 볼텍스 키캡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러우나 저는 또 이제 이 키보드에 맞는 제 키캡을 따로 착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키보드 전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은은하고 예쁜 LED를 가진 키보드인데 일단 키캡을 교체하기 전에 키캡을 분리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 리무버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키캡 리무버랑 이렇게 생긴 키캡 리무버가 있는데 사실 명칭이 없어요. 얘는 그냥 키캡 리무버라고 부르고 얘는 종종 철사 키캡 리무버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거의 그런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판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얘가 좀 더 단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주로 이제 키캡을 구매하면 대부분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향 차이시긴 한데 이렇게 생긴 키캡 리무버의 활용은 굉장히 간단한 게 좀 더 높이서 보여요. 이렇게 눌러서 넣고 대각선으로 꺾은 다음에 뽑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가 문제인 게 이걸 빼야 돼.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손가락은 덜 아프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고 이 뽑는 과정 자체가 톡 재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리무버를 선호하시고 요즘은 이 리무버를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 리무버를 사용하는데 이러면 더 간단해요. 여기 손가락을 끼우시고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이렇게 짧게 소리가 나면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떨어뜨려주시면 돼요. 이 리무버를 잘못 쓰면 키캡에 기스가 난다는 그런 소리인데 아주 몇 년 동안 키캡이나 키보드를 구매하면 이 리무버를 줬었고 그런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굳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쿨하게 이제 키캡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키캡을 제거하기 앞서 키캡 보관함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키보드 덮는 플라스틱 루프 위에 키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이만큼 키캡을 제거하는데 5분 이하의 시간이 걸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건 진짜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쑥쑥 해놔실 거다 보면 금방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키와 스페이스바를 놔둔 이유는 스페이스바나 엔터같이 긴 키들은 이런 축 옆에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존재해요. 각기식 키캡을 뽑으시다가 이거 너무 세게 뽑으셔서 확 빼서 스테빌이 같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체리식 스테빌은 잘 안빠지긴 하지만 가능하면 조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축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서 리무버를 꽂고 아주 살짝 뽑아내면은 철새가 있는 모델이든 없는 모델이든 가운데 축에 먼저 빠지고 양쪽에 걸리게 되는데 그걸 그냥 편하게 빼내시면 손을 사용하시고 아까처럼 이렇게 쑥쑥 이렇게 뽑아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방향키 4개가 사실 방향이 다 달라요. 같은 모양을 한 키보드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미리 4개를 모양에 딱딱 맞춰서 내려놓아 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 다른 키보드가 없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쏟아놨다가 뭐 키보드 방향키니까 방향키 넣었는데 어색한 건 느껴지는데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다 이제 방향을 잘못 끼우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 번의 키보드를 뺀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주로 새로 산 키보드는 이런 함에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 뽑고 하나 갈고 다시 여기다 넣고 이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그게 가장 키보드에 좋고 편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키캡을 바꾸실 때는 한 번 싹 빼서 청소를 하시는 편이죠. 저도 일단 가볍게 먼지 정도만 털어주고 제가 장착할 키캡은 중국에서 직구한 키캡입니다. 이름하여 완전 투명 키캡. 현재 국내에는 블랙 색상 무각 투명 키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에서 제가 최대한 구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무 키나 이렇게 뽑아서 보시면 아무것도 안 적혀있고 투명하게 LED가 투과되는 키캡입니다. 왜 이걸 선택을 했느냐. 더키샤인 키보드는 뭔가 키캡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뒤 하얀색 판이 붙어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LED가 서로를 반사시켜서 진짜 예쁩니다. 형광등 교실에 있는 형광등 갈아보셨죠. 형광등 뒤 안쪽에 은색으로 이렇게 동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LED가 하얀색에 반사해서 굉장히 예쁜 특별한 LED를 내는 키보드가 바로 더키샤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키보드에 대한 설명이라 약간 TMI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키캡을 준비를 했습니다. 키캡을 장착하는 건 더 간단해요. 키보드를 일단 컴퓨터에서 제거하신 다음에 하나 뽑으셔서 넣으면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저는 이거 방송 찍고 나서 아까 뽑았던 하얀색 키비 여기다 정리만 하면 돼요. 이번 영상은 왜 별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길어?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아니라 키캡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키캡이 하나만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의 영상 다음부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애드릴드 켰을 때 이게 아마 레인모드? 그럴 거예요. 물방울처럼 LED디 떨어지는 이렇게 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 모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 키보드 자랑이 되어버렸는데 중국 키보드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키캡을 교체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뒤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키보드를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작동시켜서 모든 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은 이 영상 뒤편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설명에 다뤄드린 링크로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제 블로그에 키보드 테스터 프로그램을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주신 다음에 압축을 풀고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 모양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냥 다른 키가 늘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있는 키를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게 되시면 누를 때마다 어둡게 표시가 됐다가 한번 눌렸던 키는 다시 노란색 톤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처음 구매하셨을 때 모든 키를 한번씩 잘 눌리는지 더블 클릭은 되지 않는지 혹은 여러 번 눌렀을 때 겨우 한번 인식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고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꽤 예전에 촬영됐던 영상이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중고로 키보드를 구매하실 일이 있었을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